안녕하세요. 아로티비의 옛날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로티비는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옛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렬과 현보기가 한밤 밑에 가수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새참 때쯤 되었을 때였다. 작은 주막을 하나 찾아들었다. 오고가는 나그네에게 잔술이나 파는 집인 듯 나이 예수는 넘어 보이는 노파가 혼자서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노파가 합장을 했다. 어서 오시오 스님 아직 아침 공량을 못했는데 찬밥 덩어리라도 먹을 것이 남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 스님이 마주 합장을 했다. 아이고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아이고 스님 후딱 더운 밥을 쥐어올리겠습니다. 그들을 방으로 안내해 놓고 노파가 서둘러 밥을 지었다. 차는 김치에 된장국밖에 없었으나 노파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밥맛은 꿀맛이었다. 두 사람이 밥 한 그릇씩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비우고 났을 때 숭룡을 가져온 노파가 나가지를 않고 미적거렸다. 잘 먹었습니다 보살님 스님이 인사를 챙겼다. 아이고 별말씀 그런데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는지요? 아 예 송도 천마산에 있는 청녀남이라는 암자이에 있습니다. 아이고 먼 곳에서 오셨군요. 아유 헌데 어인일로 뭐 나들이를 이렇게 하셨는지요? 제자 녀석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있는 셈이지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허나 행자님께 구경시켜드릴 만한 세상이 있던가요? 예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스님이 대꾸했다. 그러자 노파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조선에도 백성이 있던가요? 아 백성이 없다니요? 보살님 모두가 백성이 아니던가요? 아이고 아니요. 백성은 없고 상강과 벼슬아치들만이 있는 나라지요. 백성은 백성이 아니라 아이고 모두가 상강과 벼슬아치들의 종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아유 우리 조선에는 백성 백성은 없습니다. 허허 누가 보살님께 그런 걸 가르쳐주던가요? 아유 누가 가르쳐주긴요. 내 스스로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에휴 나에게도 아들이 셋이나 있었답니다. 아이 그런데 큰 놈은 임난 때 외놈들과 싸우다가 죽었지요. 그리고 둘째 놈은 정유년 난리 때 죽었고요. 막내라고 하나 남은 것은 한양 궁궐공사에 부영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 그놈을 찾으러 한양에 가야 하는데 내 길을 몰라 못 가고 있지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자식 셋을 다 바쳤는데 나라에서는 못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파가 푸념을 늘어놓았다. 스님이 맞장구를 치느라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꾸했다. 아이고 그러니 한이 참 오죽 많으시겠습니까? 예 한이 맺혀 속에 피가 되었지요. 자식 놈들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벌떡벌떡 증세가 일어나 까무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럴 때면 나란 힘이고 벼슬아치고 모두가 내 원수처럼만 느껴지니 큰일은 큰일이지요. 아이고 그럴수록 마음의 안정을 가지십시오. 어떻게든 살아서 막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살님 스님이 노파를 위로했으나 노파의 얼굴빛은 쉽게 부러질 기색이 아니었다. 안 받겠다고 우기는 밥값을 어거지로 치르고 그 주막집에 나온 것은 점심때가 겨워서였다. 방금 그 보살님의 말을 듣고 깨달아지는 바가 없더냐 현보가 스님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느니라 상감에게서도 벼슬아치들에게서도 벼슬아치들에게서도 그렇습니까 스님 현복이 짧게 대꾸했다. 상감이 상감 노릇을 못하고 벼슬아치들이 벼슬아치 노릇을 못하니 그럴 수밖에 그렇게 두 사람이 마카수원을 벗어나려 할 때 왔다. 뒤에서 멈추거라 하는 소리가 쫓아왔다. 걸음을 멈추고 흘끔 돌아보았다. 벙거지 두 놈이 육모방망이를 흔들며 달려왔다. 오인일이신지요 나으리 스님이 합장을 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죽놈들이냐 벙거지 가운데 한 놈이 두 사람을 찬찬히 살피며 물었다. 아예 소승들은 원래가 관촉사에 있사온대 갑사에 불사가 있어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스님이 공손하게 대꾸했다. 그러자 다른 벙거지 놈이 허허 헛웃음을 쳤다. 허허 차 겁대가리 없는 죽놈들 일세 아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산속의 죽놈들이 대낮에 버젓이 돌아다닌단 말이냐 아유 죄송합니다. 꼭 참석해야 할 불사라서 잠시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스님이 현복이에게 눈짓을 했다. 그 눈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를 챈 현복이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벗어났다. 벗어났다. 이놈 어디를 가는 게냐 처음 그들을 불러 세웠던 벙거지가 호통을 쳤다. 아 예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서요. 현복이의 택구에 벙거지가 제 동료에게 말했다. 어이 저 놈이 달아날지도 모르니까 자네가 따라가 보게. 응 아무래도 그래야겠는걸. 벙거지 한 놈이 어슬렁거리며 따라왔다. 골목길로 슬쩍 빠져들어간 현복이가 소매 속에 간직했던 역전을 다섯 양 꺼내왔다. 마침 부잣집에 불살아서 노잣돈을 십여냥 받았습지요. 나리님들 막걸리라도 한잔 하십시오. 현복이가 엽전을 넘겨주자 벙거지 놈의 낯빛이 대번에 흐물흐물 풀어졌다. 하이 참 그 스님들 아이 예 한 번 바른분들이 새그려 벙거지가 얼른 엽전을 낚아채가지고 소매 속에 감췄다. 그리고는 제 동료에게 냅다 고함을 실렀다. 어이 이 스님들은 그냥 보내드려도 괜찮을 분들 같네. 어이 그런가 아이 그럼 그냥 보내드리지 뭐 안녕 이들 가시오 스님 아이 그리고 혹시 우리 구역 내에서 또 다른 보조를 만나거든 가수원의 바악가와 김가한테 검문을 받았다고 하시오 아이고야 역전 단량이 담 걱정까지 해주는 벙거지들이었다. 무사히 벙거지들한테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현복이의 기분은 우울하기만 하였다. 아무리 맑단 이라곤 해도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럼 그들이 역전 몇량에 자신의 본분을 네팽개치 정도로 썩어 있다면 조선팔도의 모든 벼스라치들이 다 썩어 있다고 보아야 했다. 우울하기는 스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으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별말이 없었다. 그날 밤은 논산에서 자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다. 두 사람이 막 아침 밥상을 받아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마루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댔다. 허허이 오늘이 장례날이라지 아마 누구 말인가 이 사람 자다가 봉창 뜯는다더니 꼭 그런 식이구먼 상가집에 가서 씻어 고굴하고 나서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한다더니 누구긴 누군가 억지로 기생이 되어 현감에 수청을 들었던 양반 마누라 말이세 아아 그 여자 말이군 아이 벼슬이 도대체 뭔지 아이 좋긴 좋은 것이지 하다못해 현감 벼슬만 해도 1년이면 돈 마냥은 긁어 모은다고 하지 않던가 허나 아이 김계동 그 사람은 재산이 몇천석 이라고 하지 않던가 아 그 사람이 설마 재산을 더 모으려고 그리 악착같이 벼슬을 사려고 했을까 아이 그래서 벼슬이 좋은 것이지 제 마누라까지 팔아서 벼슬을 사려고 하는 걸 보면 아이 그나저나 그 양반이 상여 뒤를 따를까 안 따를까 그것이 궁금해지는군 아유 그 어서서서 구경이나 나가보세 얼굴 꼬라지나 좀 보게 허허 참 세상 마이수로고 두 남자 손님이 자리를 뜬 다음이었다 주모가 숭룡을 가지고 들어왔다 주모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른요 무슨 아 방금 마루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의 말로는 뭐 어떤 상여가 나간다면서요 아 그 여자 말씀이군요 아이 왜요 스님도 내력을 알고 싶으시오 여자가 한마디 짖거리고 싶은 나 꼴로 조금 당겨앉았다 아이 뭐 꼭 듣고 싶다기보다도 억울한 죽음이면 연불이라도 외워줄까 하고 그럽니다 스님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에휴 억울하기는 참 억울한 죽음이지요 그러면서 주모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남정래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도 그렇고 주모가 남의 죽음에 한숨까지 쉬는 걸로 봐 곡절이 있는 죽음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였다 형복이의 귀까지 스며시 그쪽으로 기울어 쓰는 판인데 주모가 치마에 코를 팽 풀고는 사설을 늘어놓았다 논산에 재산은 몇천 석 직이나 되지만 아무런 벼슬에도 오르지 못한 김계동이란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다 김계동이 제 딴에는 사서 상경도 읽고 하며 제법 과거 시험을 준비도 하고 몇 차례 치르기도 했으나 워낙 미천이 짧아 그런지 향시에서부터 매번 낙방이었다 더구나 몇 대인가를 벼슬과는 담을 쌓고 산 집안이라 자기 대회도 벼슬을 하지 못하면 죽어 조상님을 뵐 낫지 없다고 자나깨나 한숨으로 세월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이 논산 고울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왔다 김계동에게는 행인지 불행인지 신임 사또는 술을 좋아하고 계집 좋아하는 작자였다 그런데 그가 조도 사라는 벼슬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김계동이보다 훨씬 못한 양반들도 신임 사또와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계집질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얼마 후에는 통정대부 직첩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계동이도 바짝 몸이 달았다 사또와 얼굴을 트기 위하여 부임 거마비로 돈 기백량도 아낌없이 보내주었고 사또와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방에게도 돈 백량을 착실히 바쳤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또에게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그럴수록 김계동은 몸이 달았는데 지성이며 감천이라고 며칠 전에야 이방을 통하여 술 한잔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김계동이네 사랑방에서 마시자는 김계동이 마누라를 닥달하여 술상을 진수성찬으로 준비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논산에 있는 기생은 다들 신임사또와 잘 아는 사이일 것 같아 특별히 한밭에 가서 잘생긴 년으로 데려오기까지 하였다 김계동의 이런 정성으로 그날 밤에 술판은 흥겹게만 돌아갔다 기생도 제법 잘 놀았다 기생이 잘 노니 사또의 기분은 저절로 흥에 겨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다 사랑방에 금침을 깔고 사또와 기생이 이불 속에 들기만 하면 될 순간에 기생이 급체라도 걸렸는지 대구의 방바닥을 구르는 것이었다 급체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기생연더러 수청에 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또도 한밭에서 데려온 기생이 그 지경이 되자 입맛만 쩝쩝 타시고 있을 뿐이었다 사또의 눈치를 살피던 김계동이 이렇게 말했다 사또 나으리 기생이 어찌 전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만약에 경우를 몰라서 제가 다른 방에 다른 연을 하나 더 대령하여 놓았습니다 잠시만 누워서 기다려 오소서 사또가 벌레라도 씹은 낙골로 헛기침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기생년이 또 있다니 미상불 실치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사또를 이불 속에 몰아넣고 김계동이 부랴부랴 안방으로 갔다 마누라에게 사또를 수청대기 하려던 기생년이 갑자기 광란이 났다고 알리며 점잖게 부탁을 했다 아이 그러니 어적에 쏘 부인 사람의 도리는 아니나 오늘 밤에는 부인이 사또를 모셔주어야 겠소 아이 불만 끄면 누가 누군줄 사또가 오지 알겠소 아이고야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하룻밤 기생이 되란 그 말씀이 서방님의 진정이시옵니까 아이 부인도 잘 알 것이오 그동안 자금 몇을 한자리라도 얻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심 조사했는가를 이제 이제 일은 다 되었소 기생으로 하여 저 하룻밤 수청만 들게 하면 아이 저 하다 못해 진사 한자리는 떨어질 것이오 아이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는 없지 않소 알겠습니다 서방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사또님의 수청을 들지요 옆에 종부라는데 서방님의 그만한 소원 하나 못 들어 드리겠습니까 하온아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사또님의 수청을 들자면 분단장을 해야 아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마누라로 하여금 사또의 수청에 들게 했던 김계동은 밤새 내내 사랑방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제 마누라가 사또 밑에 깔려서 내지르는 감창소리에 발을 동동 굴렀다 김계동이 마누라까지 동원한 덕분이었는지 그로부터 열흘 후에 김계동에게는 동정대부의 첩지가 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조상의 위패 앞에서 제사까지 지낸 것은 좋았으나 날이 밝고 보니 집안에 마누라가 없는 것이었다 머슴들을 동원하여 찾아본 결과 마누라는 마을 뒤에 있는 선산 소나무가지에 목을 매단 채 죽어있었다 그 여자는 결국 서방님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고는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고 만 것이었다 그렇게 김계동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죽은 마누라의 장례를 칠일장으로 치러왔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출상을 하는 날 이라는 것이었다 아이 그러니 그 여자를 열부라 불러야겠소 아니면 간부라 불러야겠소 얘기를 마친 주모가 스님에게 물었다 열부라고 불러야겠지요 스님이 대꾸했다 그러자 그러자 주모가 눈을 크게 떴다 아이 열부라니요 스님 아이 번연히 제 서방인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외관 남자와 그 짓을 한 여자를 열부라고 부른단 말이오 주모는 아무래도 스님의 말에 동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보시오 보살님 부모의 밥을 빼앗아 먹는 자식놈을 죽인 애비 애미가 있었소 그런 부모를 효자 효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니오 서방님이 목매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 벼스라치를 만들기 위하여 제 한몸을 던진 여자가 열부가 아니면 무엇이오 서방님을 위해서 목숨보다 소중한 정조를 바친 여자가 열부가 아니면 누가 열부가 되겠소 아이쿠 아무리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뭐 왠지 덜익은 갓먹고 체한 것 같이 아이쿠 답답하기만 허는구만요 우리가 보통 열려라 하면 죽은 서방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는 여자를 말하지 않소 허나 그 여자는 살아있는 서방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졌으니 참 열려지 뭐 겠소 아휴 아무래도 스님하고 취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다르구먼요 주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세웠다 그때였다 골목에서 향도가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스님 얼른 저 잠값 하고 바깥 계산이나 해주시오 나 저 상여 나가는 구경 가야 쓰겄소 어 그럽시다 어차피 우리도 일어설 잠이었으니까 형복이 한양 다푼을 솜에서 꺼내어 주고는 주모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상여는 이제 마 김개동네 집에 대문앞을 출발하고 있는 중이었다 구경꾼들이 골목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아이차 웃기는 세상이구먼 아이 세상에 요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아휴 그래도 만장을 보게 떡하니 열려 암흑이라고 씌어있구먼 구려 아이 미친놈의 세상이요 아이 세상이 미쳤다니까 아이 세상이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미친 것이지 잘 굴러가는 세상 핑계는 왜 되누 아휴 벼슬이 뭐한지 아이 참 자네는 그것도 모르는가 마누라를 수청을 들려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벼슬 아닌가 아이 그것이 그렇게도 좋은 것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구먼 에이 쯧쯧쯧 자네 마누라는 절구통이라서 벌써 나이 셌네 안 돼 안 돼 아이 저 김계동이 마누라야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그렇지 얼굴은 참으로 미니였지 에이 아이고 참 결국은 얼굴값을 하고 갔구먼 아유 혹시 모르지 팔자가 기생이 될 팔자였는데 김계동이 같은 양반하고 홀레를 맺었는지도 그렇게 구경꾼들이 상여 속의 여자를 입살에 올려놓고 짓씻고 있었다 상여는 행색개나 하던 부잣집 답게 화려하게 꾸몄다 명정과 만장이 너흘너흘 춤을 추고 있었는데 한 사내가 꺼이 꺼이 울면서 뒤를 따르고 있었다 보아하니 김계동이 틀림없어 보였다 저 인물을 잘 기억해 두어라 스님이 말했다 예? 기억해서 뭐 하시게요 스님? 별로 기분 좋은 사람도 아닌데요 아이 그러니까 기억해 두라는 것이니라 집이 부자라고 하지 않더냐 아 예 알겠습니다 스님 현복이가 다소구시 대답했다 가자 그만 가자 더 볼 것도 없구나 스님이 먼저 돌아섰다 현복이 상여를 다시 한번 돌아본 다음에 스님의 뒤를 따랐다 뒤에서 향두가 소리가 들려왔으나 어쩐지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죽음의 내력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이 흘러 전주 가는 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하늘을 흘끔 올려다본 범열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번 비가 그치면은 겨울이 성큼 다가서겠구나 현복이 하늘을 바라본 다음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옵니다 스님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리겠습니다 안 그렇사옵니까 하하 아이 그 놈도 참 아이 비가 온다면 오는 줄 알아야지 그것도 낙뇌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구나 어 글쎄 옳습니다요 아무리 청천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다고는 해도 저렇게 깨끗한 하늘에서 비가 오다니 현복이는 범열의 말에 수긍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범열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두 사람이 전주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관천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은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석양역이었다 그런데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산 그림자가 해를 가렸는가 싶어 하늘을 보니 어느 사이에 몰려왔는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제법 폭이 넓은 냇물을 건너기 전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다 하늘과 주막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겨우뚱 거리던 범열이 말을 했다 저녁에는 저녁에는 아무래도 저 주막에서 자고 가야겠구나 범열이 먼저 주막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님이 하나도 없는지 집안은 아주 조용했다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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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범열이 서둘러 주막 주막 찾았다 지금까지 몇 달간을 함께 나들이를 했어도 범열이 그리 서둘러 주막 주막 치마에 닦으며 나왔다 그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당히 굵은 빗줄기였다 하루 저녁 신세를 좀 져야겠소이다 범열이 주모의 얼굴을 뚫어져라 쏘아보며 말했다 주모는 4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제법 뚱뚱한 몸매였는데 얼굴에는 세파의 시달린 흔적도 나타났고 조금은 고집도 느껴지는 억척스레 보이는 여자였다 아유 그러시제요 아유 두 분이서 잠자고 두 끼 밥먹는데 한 양 일곱 분이구만요 두 사람을 찬찬히 훑어본 주모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어 그렇게 하시구려 헌데 박간 양반은 어디 갔소 아이 나무하러 갔지요 나무하러요 아이 그 시모 그랬딴께요 쪼구 쪼구 쪼산으로 주모가 턱짓으로 내가 건너에 있는 산허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범열의 눈길이 날아갔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범열이 주모를 주모를 돌아보고 느닷없이 소리를 했다 아이고 주모 큰일 났소 아유 큰일 나다니요 스님 주모의 얼굴이 대번에 겁에 실렸다 주모의 바깥 양반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아유 그 무슨 말씀이시다요 스님 점심 점심 잘 먹고 나무하러 간 소방이 죽게 생겼다니요 속시원히 말이나 좀 해보시시오 주모가 당장에 울상에 짖고는 발을 동동 굴렀다 주모 바깥 양반을 살리고 싶소 죽게 그대로 놔두고 싶소 범열이 물었다 아유 어떤 속을 여니 치소방이 죽게 생겼는데 냅두고 싶다요 살릴 방도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지 주모가 범열에게 매달렸다 그렇다면 좋소 지금 당장에 흰 무명배를 마당에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은 다음 상 위에 물동이를 올려다 놓고 머리를 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오 시간이 없어 어서 어서 서두르시오 게으름을 피우면 주모의 바깥 양반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해야라지 난 무신 용문인지를 모르겠네 용문일랑 나중에 알고 얼른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하시오 알겠고만 이러고 니 무명배가 없는디 어찌 허야 쓸랑가 모르겠소 이웃집에 가면 무명배가 있을랑가 주모가 주모가 지지 눈물을 짜며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했다 어허 무명배가 없으면 모든 준비를 모든 준비를 마친 주모가 머리를 풀고 앞산을 향해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쯤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다 앞산의 허리에서 불이 번쩍 하는가 싶더니 바로 산이 쪼개지는 천둥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어서 동굴이라도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우르르 쾅 하고 나는 것이었다 빗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듯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다 되었어 주모 그만 상을 거두시오 정신없이 울고 있던 주모가 상을 치우고 옷들을 거두어들였다 머리까지 다시 동여면 주모가 물었다 어휴 저 언급결에 시키는 대로 허기는 헀소만 도대체 뭔 일이오 스님 속시워 너그에 주 영문이나 일러 주시오 허허 영문은 잠시 후면 저절로 알게 될 일이고 우리가 살 방이 어디요 거 거 저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오 혹시나 싶어 불을 한 부석 쥐펴놓아서 아랫목은 제법 따뜻할 것이구만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온 잠시 후 마당에서 쿵 하고 나뭇집 부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주모가 호들갑스레 제 남편을 맡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휴 괜찮소 저 가부지 아휴 괜찮지 않으면 그럼 아휴 근디 조금 전에 당신 마당에서 뭔 짓을 헌겨 주모의 남편이 묻는 소리가 방 안에까지 또렷하게 들려왔다 뭔 짓이라뇨 저 가부지 아휴 당신이 마당에다 흰옷을 이렇게 깔고 머리를 풀어 해치고 통곡을 혀지 않은가 벼 아이고 지가 부지도 보셨소 산에 있었던 사람이 어찌 그걸 다 보았을까 주모가 참 신통하다 는들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 보이는데 안 봐 내가 나무집을 지고 내려오는 뒤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란 말이시 아이 그래서 나무집을 받쳐 놓고 굴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집 마당이 빤이 내려다 보이더란 말이시 아이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보고 있는디 아 당신이 글씨 마당에다가 흰옷을 이렇게 까는 것이오 원상을 챙긴다 혀 쌓더니 머리를 풀어 해치고는 대성 동곡을 허드란 말이시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거 큰일 났는갑다 하고 굴속에서 나와 비를 막고라도 집으로 올라오고 나무집을 이렇게 지는디 아이 그냥 천둥 번개가 치면서 굴이 무너져 뿌리드란 말이시 어우 생각만 혀도 아이 굴속에 그대로 내가 있었으면 꼼짝 못하고 죽었을 판이구만 그려 십년은 감수를 혔네 아 즉 아버지 십년 감수만 헌것을 천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구만요 즉 아버지를 살리신 도사님이 저 방 안에 계신께 얼렁 들어가서 인사나 허시시오 도사님이 아이 그시 그렇단께요 아이 웬 도사님이 한 분 들어오시더니 즉 아버지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은께 즉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날도록 얼렁 마당에 희무명배를 깔고 물동 위에 물떠다 상 위에 놓고 대성통곡을 허라고 안혀요 아이 총망충해도 즉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라는 디 어쩔 것이요 시키는 대로 혀쥐 허이구 거참 신통헌디 아이 그런게 뭐시냐 굴속에 들어있던 내가 당신이 그런 짓을 안혔으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있었을 것이고 아이 그리 되었으면 무너진 굴에서 꼼짝없이 죽었을 판인디 아이 도사님이 그걸 미리 하시고 팽이를 혀주셨구만 그러고는 그러고는 주모의 남편이 법렬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고맙구만 이라오 도사님 죽을 목심을 살려주셔서 참알로 고맙구만 이라오 남자가 법렬 앞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했다 허허허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가 그대의 관상을 보아하니 오늘 그렇게 죽을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오 법렬이 껄껄껄 웃어 제꼈다 그럴수록 남자는 쩔쩔맸다 아이고 그 무슨 쾌껑시런 말씀을요 도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었구만요 남자가 고개를 열 번도 더 조아렸다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던 법렬이 이번에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아이 그런데 주인장 손재주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구려 손재주 말씀입니까 도사님 어 그 도사라는 소리는 좀 빼고 난 그냥 세상을 떠도는 땡초일 뿐이지 도사는 아니요 아이고 참 도사님도 지가 손재주가 있는 것 고정 아시는 걸 본게 영락없는 도사님이시구만요 음 그 손재주로 여러 살림을 거덜냈구만 죄도 많이 지고 범열이 짐짓 눈을 부릅뒀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구만요 도사님 지가 노름을 째째째째 깨는 앞지요 이 근동에서는 천만팔일을 당할 노름꾼은 없을게요 아휴 허나 앞으로는 노름은 절대 안 헐란구만요 손에 장을 짖어도 안 헐란구만요 아휴 노름을 계속 하시오 어차피 당신은 그 길로 성공을 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요 앞으로도 계속 노름을 하되 가난한 사람이 애써지은 일련 농사를 거덜내는 그런 노름일랑 하지 말고 부자들과 하시오 부자들을 꼬여 노름을 해서 돈을 따내가지고 댁래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시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라도 풍도 지옥은 면하리다 아휴 예예예예예 도사님 말씀대로 하지라 앞으로는 부자들 허구만 노름을 헐란구만 꼭 돈을 따서 가난 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란구만요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날은 상감의 대접을 받으며 하루 저녁을 잘 쉬고 다음 날 아침에 길을 나섰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어찌 장값 심어 밥값을 받느냐고 손을 회회 내졌는 주모의 손에 한 양 일곱 푼의 엽전을 쥐어주었다 살인문 밖까지 따라 놓은 주모의 남편에게 범열이 말했다 다음에 노름을 노름을 할 때에는 방금 내 행자가 준 그 엽전으로 하시오 돈을 많이 따게 될 것이오 하하하 노름이 떳떳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남자가 염치 없는 웃음을 씩 흘렸다 어제 내린 소나기가 다행히 지나가는 비라서 강물은 별로 부이지 않았다 스님과 현보기는 길게 놓여진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 길은 계속 산속으로만 이어졌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전라도의 넓은 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관촌의 주막을 출발할 때부터 현보기는 소매 속이 조금 이상한 것을 느꼈다 무게가 불어난 것이었다 어제 소매 속에 넣어두었던 엽전 단량에서 한 양 일곱 푼을 주모에게 주었으니 성량 세 푼이 남아있을 터인데 그보다 더 묵직한 것을 느꼈다 현보기 세며시 왼손을 오른쪽 소매 속에 넣어 그 안에 든 엽전을 꺼내보았다 엽전은 여덟 양 세 푼이 들어있었다 그제서야 현보기는 주막을 나설 때 잘 가시지라우 하고 주막집의 남자가 제 소매를 잡았던 걸 기억해냈다 스님 주막집 주인이 제 소매 속에 엽전을 단량이나 넣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범열이 혀를 끌끌 찼다 에이 어리석은 놈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아니 그럼 스님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어이 그러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말리시지 않고요 허허 그것은 정이니라 배부러진 정을 어찌 거절을 한단 말이냐 나는 니놈이 처음부터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있는 줄만 알았구나 아 아닙니다 방금 사알았습니다 하운데 스님은 어찌하여 어제 주모의 남편이 굴속에서 비를 피할 것을 아셨습니까 또 어찌하여 굴에 벼락이 칠 것을 아셨고요 저는 꼭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놈아 그럼 내가 도깨비란 말이냐 아니요 그런 뜻으로 여쭌 말씀은 아니었고요 음 청기를 조금만 살필 줄을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니라 그 주막집이 마음에 걸리더구나 산세를 살펴보니 굴이 있던 그 산도 마음에 걸리고 그 주막집에서 죽음의 그림자라도 어른거렸습니까 스님 하하하하 오냐 오냐 이놈아 범열이 대견스럽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하늘은 청명했다 청명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범열이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 모습이 현복이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오늘도 또 비가 오려는 것일까 현복이 물었다 오늘도 비가 옵니까 스님 아니니라 가을비가 매일 이사 오겠느냐 하운데 어찌하여 하늘은 자꾸만 살피십니까 허허 그 놈 참 아니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까지 간섭을 하려느냐 아 아닙니다 간섭은요 제가 감히 어찌 스님의 일에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상해서 여쭤본 것이지요 아 콜이 깊으면 하늘이 좁고 그래서 자주 하늘을 보는 것이니라 이제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두 사람은 부지런히 걸었다 그런데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다 뱃속이 출출한 걸로 보아 점심때가 훨씬 진한 것 같은데도 주막은 커녕 인가 하나 보이지 않았다 스님은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현복이 물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곧 우리 두 사람의 뱃속을 채울 일이 생길 것이니라 범열이 계속 걸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주막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깁니까 스님 범열의 말투가 조금은 이상하여 형복이 물었다 아이참 태우지 않은 꽃 꽃상여가 있는 걸로 보아 장례를 치르는 모양이었다 범열이 곧 뱃속을 채울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뜻이 거기에 있음이 분명했다 어떠냐 어떠냐 내 말이 사람이 굴물한 법은 없지 않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스님 헌데 제가 모르는 일을 스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 이놈아 너도 오면서 보지 않았느냐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상여 꽃들을 말입니다 범열이 말했다 아니 오래전에 나간 상여에서 떨어진 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복이 되물었다 이런 어리석은 놈 아 어제는 비가 왔지 않느냐 어제 비가 왔는데도 종이꽃이 조금도 비해졌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상여가 오늘 나갔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던 범열이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었다 산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까지 끌끌 찼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스님 현복이 이상하여 물었다 허허 저놈들 아는지 좀 보게 허허허허 하늘을 향해 허탈한 웃음을 날리던 범열이 산역하는 곳에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복이 뒤를 따랐다 산을 올라갔던 범열이 중간쯤에 어느 곳에 주장자를 콱 쑤셔박았다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한 발이 넘는 주장자가 절반 이상 땅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숨을 한 번 몰아쉬고 다시 산역을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머슴인 듯한 산해가 하나 내려왔다 거 누구의 장래인데 저리 호사스러울 고 범열이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순임인데 한양 홍판서 댁의 장래도 모른단 말이오 머슴이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홍판서라면 형조판서를 하는 홍팽문 어른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알기는 아시는구먼 바쁜 심부름이라도 가는지 머슴이 잽싸게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허허 죄 없는 사람을 마구 죽이더니 결국은 제비의 시신까지 도둑을 맞는구나 범열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오며 중얼거렸다 시신을 도둑을 맞다뇨 스님 음 그럴 일이 있느니라 범열이 맞상 죄인 듯한 사내에게 다가가 물었다 나으리가 맞상 주시오 그런네만 자네는 어디서 오는 중인가 아 소승이 어디서 온 중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소 다만 저 무덤 속에 나으리의 춘부장께서는 계시지 않으니 그것이 큰일이 아니오 현복이의 가슴이 바짝 오그라붙었다 승려가 대감집 종룸보다도 더 천대를 받는 세상에 형판 대감의 장례에 와서 방금 묻은 시신이 무덤 속에 없다고 했으니 죽었으면 죽었지 살아날 일이 아니었다 형판의 눈가에서 대번에 주름이 생겼다 아니 내 아버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니 네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하찮은 죽놈이 와서 되이지도 않는 소리로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여봐라 이 죽놈을 단단히 묶어라 형판이 눈에 서슬을 띄고 고함을 질렀다 몇몇 사내들이 범녀를 둘러 쌌다 현복 현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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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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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아니요 내가 한 소리가 내 목숨을 거는 엄청난 소리라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소 허나 분명히 나으리의 춘부장께서는 저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어찌 하겠소이까 어허 그래도 이놈이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이 죽놈이 단단히 묵지 않고 형판이 다시 호통을 쳤다 사내들이 범녀를 팔을 잡아당겼다 바로 그때 막내 상주인들 가장 나이가 어려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저자의 말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죽일 때 죽이더라도 말이나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동생이 형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어 하긴 듣고보니 니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그래 어째서 방금 묻은 내 아버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얼굴에는 여전히 노기를 띈 채 형판이 물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면 알 일이 아니옵니까 복문을 헐고 확인을 해보시옵소서 그래 확인을 해서 만약에 내 아버님이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서슴치 마시고 제 목을 칠시옵소서 뭐라 목을 내놓는다 하 그것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격한 남의 일에 하 좋다 니 말대로 하마 여봐라 봉분을 헐고 시신을 확인하도록 하여라 형판의 명령에 다 되어가던 봉분이 다시 파헤쳐졌다 별 미친 중놈이 나타나 두 번 일을 시킨다고 산역공 가운데 하나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현복이의 귀에도 뚜렷이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방금 묻었던 관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상주들의 낯빛이 차츰 흙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이쿠 참 이상하네 관이 드러날 때가 벌써 지났는데 나타나지를 않네 산역공 하나가 중얼거렸다 흙을 완전히 파내고 처음 판 형태로 구덩이가 드러나자 큰 상주부터 범열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어이 도사님 범열이 눈을 번쩍 떴다 나으리의 춘부장님께서 그 안에 계시던가요 아니 안 계셨습니다 아니 계셨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이제 제 목은 무사한 것인가요 아니 무사하다뿐입니까 제 결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사님 허허허 아이 땡초더러 도사라니요 형판의 체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려 가자 현보가 빈 배 속 좀 채우러 왔다가 잘못했으면 목이 달아날 뻔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범열이 돌아설 몸짓을 했다 그러자 형판이 두 손으로 얼른 범열의 바지까랑이를 잡았다 도사님 저희 아버님을 찾아주시고 가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것이야 낸들 알 수 있겠소 형판 나으리 범열이 눈길을 하늘에 주며 대꾸했다 아까는 도사님께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을 달라면 드릴 것이오 제모를 원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만은 찾아주십시오 음 좋소이다 형판 나으리 제가 나으리의 춘부장님을 찾아드릴 터이니 만냥 재산을 내놓겠소 이까 범열이 조건을 내걸았다 아유 어디 만냥 뿐이겠습니까 전 재산이라도 내놓으시라면 내놓겠습니다 정이 그러시다면 찾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냥 짜리 어음을 한 장 써주셔야 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이고 써드리고 말고요 헌데 지필묵이 형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장제까지 지필묵을 가지고 다닐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범열이 현복이를 돌아보았다 현복아 지필묵을 꺼내거라 현복이 지필묵을 꺼내어 벼루에 먹을 갈아놓자 형판이 만냥짜리 어음을 쓰고 수결을 했다 그것을 꼬기꼬기 접어 소매 속에 간직한 범열이 앞장을 섰다 따라오시오 그렇게 범열은 주장자를 꽂아놓은 곳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을 파시오 범열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지명하여 주었다 그러자 사녀꾼들이 부랴부랴 땅을 팠고 거기서 없어졌던 시신을 담은 관이 나왔다 그러자 아휴 아휴 아버님 이것이 무슨 병개이옵니까 어찌하여 이곳까지 내려와 계십니까 형판이 고굴하자 나머지 두 상주도 어이여이 고굴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던 범열이 큰 상주를 불러세웠다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그맍 가보았야 아직까지 허나 내가 한가지 일러들 말이 이소이다 나으리의 춘부장을 방금의 그 자리에다 그대로 모시면 시신은 또 도둑을 맞소이다 그 자리는 얼핏 보면 천하의 명당자리처럼 보이나 사실은 천하의 둘도 없는 도혈이지요 아니 도혈이라고 했소이까 그렇소이다 그 자리에 쓰시기는 하되 좌를 나무로 약간 틀어서 쓰도록 하시오 그러면 방금과 같은 병괴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지요 그러자 법렬은 땅에 박아놓았던 주장자를 뽑아 들고 돌아섰다 오늘 점심 공양은 아무래도 걸러야 할 것 같구나 법렬이 말했다 굶어도 배가 부릅니다 스님 아니 굶어도 배가 부르단 그건 또 무슨 소린고 만냥을 벌었지 않습니까 스님 하하하 그러나 그것은 두고 보아야 할 일 형조판서가 그리 호라 그리 호라 호라 만냥을 내놓겠느냐 어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허나 어음이라는 것은 엽전이 아니니라 그것은 다만 약속일 뿐이니라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음과 같은 것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할 뿐이니라 법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니 그렇다면 형판대감이 약속을 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허허 내가 천냥짜리 어음을 받았다면 약속을 지키겠지 허나 만냥짜리 어음이니라 신의보다는 재물이 소중한 형판이니라 내 논리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 그걸 잘 아시면서 어찌하여 없어진 시신을 찾아주셨습니까 스님 허 어떤 자식에게건 부모는 소중한 것이니라 아 전 도무지 갈수록 스님을 모르겠습니다 하이놈아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물면 니놈이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그렇게 산을 다 내려온 두 사람은 계속 걷고 또 걸었다 오늘 이야기는 지도자의 역할과 제자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현실의 어려움과 벽을 느끼게 합니다 노스님은 단순히 주인공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세상의 진실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지요 주인공에게 세상의 어두운 명과 혼탁한 현실을 보여주며 그가 단순히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자극시켜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준비된 의의죠 그러니까 이쯤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노스님의 큰 그림 속 의식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쯤에가 부패한 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